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굉장히 추하기 때문인데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죠 아 됐구요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바로 분홍색 딸기잼 케이크랑 그리고 이제 딸기무스 케이크 아 무스라고 하나요 그걸 몰라가지고 아무튼 딸기무스 케이크랑 그리고 어 포크 그리고 뭐였죠 종이 담는 종이 담는 접시가 아니라 케이크 담는 종이라고 하죠 네 그 세가지를 가지고 개체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개체 표현 마루가 여기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털을 밀었어 귀엽죠 핑크빛 핑크빛 뱃살 내려놔 주시면 마루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어서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짝짝 마루 짝짝짝 아래야 아래야 컷 압도적인 발생력 신안하고 패스컬러 아주아주 사랑합니다 예 이번 그림도 딱 한시간 반 소요 됐습니다 한시간 반 소요 됐습니다 어 요새 뇌가 아주 정지가 됐어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제가 이제 주택에서 이제 근무 아니 근무를 했나 거주를 하는데 이거 말고 또 계속 단어 헷갈리고 말이 안 나오고 어찌됐든 그 현관 들어갈 때 이 주택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자리인데 그 네 자리를 입력하고 이제 저희 집 이제 도어락을 열어서 들어오는 구조인데 아니 그 현관문을 제가 1년 하고 한 1년 하고 한 5달 정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제가 5분 동안 서 있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래서 좀 충격을 먹고 지금 씻고 와가지고 이제 또 유튜브 더빙 하고 있는데 아 좀 충격적인 하루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재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포크 케이크 그리고 케이크를 담는 저 종이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 트레이? 트레이는 아닌데 아무튼 케이크를 담는 종이입니다 아무튼 그 세 가지고요 포크를 칠을 했죠 방금 피스테이프를 활용했는데 저런 쇠질감 저런 매끈한 쇠질감 할 때는 피스테이프 만큼 저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피스테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 저는 굳이 저 느낌이 좋더라구요 예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어 취향따라 입시도 즐기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너무 그림 그릴 때 행복한데 이 말을 하면 다들 댓글에 뭐가 재밌냐 니만 재밌냐 보는 사람은 재밌지 보는 사람은 재밌지 보는 사람만 재밌지 직접 하는 사람 괴롭다 뻥치지 마라 우리 학생들도 어 딱히 그 말을 믿진 않더라구요 정말 저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 이거 입시미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사고전한 발상과 표현으로 입시를 치렀었는데 그때도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이제 학구열이 좀 높았죠 어떤 면에서 공부는 그렇게 썩 관심이 없었지만 그림에 대한 학구열은 굉장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져온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 생크림 생크림인데 딸기를 이렇게 섞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딸기 생크림 케이크인데 생크림이 없죠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딸기 크림 케이크인데 어 저기에서 사용된 컬러는 저기 보시다시피 쉘핑크랑 어 브릴리언트 핑크입니다 브릴리언트 핑크 음 아 제가 이게 파열음이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릴리언트 핑크 예 저 색깔들로 제가 칠을 해줬고 어 지금 칠하고 있는 종이 케이크 담는 종이 같은 경우는 약간 금박이에요 금박이라서 어떤 금속 재질 금? 금 재질? 금속 재질? 아무튼 여하간 어 금속 재질 약간의 금속 재질을 표현을 하면서 칠을 하고 있구요 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재밌었어요 예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 그림 자체도 이쁘고 소지 자체도 완성됐을 때 이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점들도 있어서 하면서 굉장히 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 저는 케이크를 좀 좋아합니다 예 다들 뭐 좋아하시겠지만 아 저는 특히 저는 또 이 딸기 케이크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도 어 저희 동네에 리스토어라는 카페가 있는데 어 어 그곳에 가서 이제 딸기 케이크를 팔더라구요 그 대접에다가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먹고 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맛있었다는 점 어 저기 이제 또 이제 생크림이 좀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생크림 좀 첨가를 해주고 아 또 포크를 찝어서 아 케이크를 또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뽑아내고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어떤 조형적으로 어떤 비대칭적 균형을 주면서 어 좀 더 재미를 유발할 수 있죠 저기 그냥 완제품에 어떤 케이크를 그대로 그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한번 단차를 줘서 재미를 주는 것이 어 아주 조용적으로 시각적으로 어 재밌고 이쁘다 라는 점 그래서 저 중간에 이제 그림자가 한번 껴 들어감으로써 아주 또 핑퐁핑퐁 예 톤에 대한 어떤 핑퐁핑퐁 되는 거구요 핑퐁핑퐁 퐁당퐁당 어찌됐든 어 좌우간 어떤 저런 톤의 끊음 조형적으로 굉장히 어 시선을 끌기에 용이하죠 어 지금 그리는 부분들은 이제 빵의 어떤 그 구멍 난 숨구멍 인데 아 저거를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어떤 김모씨가 어 저걸 이제 블랙으로 칠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혼이 났는데 아 김모씨야 블랙으로 치는 거 아니고 어 저렇게 색깔을 어 채도에 맞춰서 쳐야 된다 그래서 저 숨구멍은 번트험버 그리고 뭐 번트시 했나 요런 애들이 좀 줄을 이뤄서 채도를 잃지 않되 이제 톤은 좀 얻어질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주원아 어 이름이 나와 버렸네 아무튼 자우간 어 딸기 부분도 이제 양감을 좀 잡아주고요 어 생크림 케이크도 코타예로 이제 양감을 짓는데 저 흰색이 이제 깨지면 안 되겠죠 저거를 이제 또 블랙이라던가 좀 너무 강하게 굳이 주변에서 톤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학원에서 배운 대로 밝고 중간 어둠 밝고 중간 어둠 요런 식으로 칠을 해버리면 아 좀 난감하다 흰색이 아니라 뭐 회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휘핑크림이 약간 좀 뭐 쇠질감처럼 보인다거나 요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지금 저 피스탭 바른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어 저런 밀어 바르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어 했습니다 약간 약간 이렇게 그래픽처럼 단순한 이렇게 단면이 나오는게 아 저는 피스탭이 굉장한 단점 아니 단점 죄송합니다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쭉 바르는데 한쪽면은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아주 이거 개꿀이죠 여러분 예 피스탭이 굉장히 좋고 자를 활용해요 어 저게 이제 스트라이프 문양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를 활용하여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줄의 어떤 간격이 어 일정하지 않다 뭐 그 정도의 실수 정도는 뭐 사람이니까 다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얇은 어 저 두께 정도도 화이트로 좀 찾아주고요 좀 어 거칠거나 좀 덕지덕지 발린 부분들 좀 너무 투박하다 싶은 분들은 싶은 분들이 아니라 싶은 부분들은 색연필을 가지고 조금씩 불어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지 안씨야 자연스럽게 어 우리 또 자연물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생블랙을 가지고 또 어둠쪽 조금 또 다시 다듬어 주고요 밑에 깔린 저 포크의 등 부분도 어 좀 더 다듬어서 마감을 쳐주고 어 이제 저 딸기 부분은 이제 탕후루처럼 약간 설탕 코팅이 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이랑 이렇게 물풀린 화이트로다가 약간 은은하게 비춰지는 느낌 첨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쌩 화이트 이제 들어가죠 쌩 화이트로 하이라이트 곳곳에다가 찍어 발라주면서 딸기에 어떤 저렇게 생동감 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저런 비주얼적인 연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화이트를 가지고 저렇게 작은 점들을 찍어서 밀도를 올리는 것이 어떤 표현 밀도로써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사실감을 주면서 어떤 그림의 완성도 마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재로 이용하는 거죠 저런 부스러기 같은 것도 점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안씨 알겠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려서 저런 점재로 이제 외곽을 마무리 해주는 저런 것도 이제 굉장한 센스 되겠죠 자 채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은 조금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 반면에 실제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영롱하고 맛있어 보이죠 하아 아 케익을 또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빙하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데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구요 들어가십쇼 예 고맙습니다